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축구의 세계에서 항상 뜨거운 화제입니다. 그는 마치 축구장의 화가처럼 양발을 이용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모습으로 팬들을 매료시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활약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팀에 대한 헌신과 경기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빛나는 점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그의 역할은 공격의 핵심이며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빛나는 플레이는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뛰어난 양발 사용 능력은 그를 현대 축구에서 가장 독특하고 소중한 자산 중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그의 발전과 성장은 눈부셨으며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그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왔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의 재계약이 불발되었다는 소식과 동시에 토트넘의 대규모 선수 보강 작업 그리고 티모 베르너의 임대 혹은 영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빈자리는 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팀 전술과 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의 차기 행선지에 대한 루머가 무성합니다. 리버풀과 맨시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리버풀의 유르겐 클럽 감독이 그를 향한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사디오만에의 이적 이후 리버풀의 왼쪽 사이드 윙어 자리가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큰 공백으로 느껴질 것이며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이 부재를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팀 전체가 이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주장이자 핵심 선수인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으로 인해 빠진 상태에서도 팀은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컵 4라운드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인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이는 토트넘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애플컵 우승을 포함해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강력한 팀입니다. 현재 리그에서는 승점 40으로 3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5위인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불과 2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팀은 올 시즌 첫 정규리그 맞대결에서 3-3으로 비겼으며 당시 손흥민 선수가 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최근 애플컵 3라운드 경기에서 버리를 1대 0으로 꺾으며 팀의 전술적 유연성과 선수들의 대체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페드로 프로의 결승골은 팀의 공격력이 손흥민 선수에게만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맨시티와의 중요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재는 분명히 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는 동시에 다른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팀은 손흥민 선수 없이도 강한 상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경기들은 팀의 깊이와 탄력성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그의 팀, 토트넘 호스퍼에 있어서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특히 보머스와의 경기에서 터뜨린 골이 9단 자체 선정 12월에 골로 뽑힌 것은 그의 기량과 경기에 대한 열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로셀소의 패스를 환상적인 왼발 슛으로 연결해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의 리그 12호 골이며 그의 활약은 토트넘의 3대1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과 9단의 지지를 받으며 46%의 득표율로 이달의 골에 선정된 것은 손흥민 선수의 지속적인 뛰어난 활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 이미 세 번째로 이달의 골 주인공이 되었으며 이는 그의 일관된 성과와 팀에 대한 기여도를 잘 나타냅니다. 한편 토트넘의 티모 베르너 영입 소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베르너의 임박한 영입은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 선수와 베르너의 조합은 상대 팀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며 두 선수의 상호작용과 팀 내에서의 역할 뿐 담은 토트넘의 전략적인 면모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개인 기록과 팀 내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선수 영입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토트넘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하며 팀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티모 베르너의 토트넘 이적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베르너는 메디컬 테스트를 예약하고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위해 런던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는 임대 계약으로 급여는 6월까지 전부 보장되며 1700만 유로 수준의 완전 이적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옵션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토트넘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하죠. 베르너의 축구 경력을 살펴보면 그는 슈투트가르트에서 프로에 데뷔하여 두각을 나타냈으며 알비 라이프치희로 이적하여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라이프치히 첫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13골 오도움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고 과거에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위협하며 득점 경쟁에도 합류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의 활약은 그를 독일 무대에서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 인정받게 만들었습니다. 베르너의 토트넘 이적은 팀에 새로운 공격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의 빠른 속도, 우수한 위치 선정 능력, 그리고 골 결정력은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그의 합류가 팀의 전략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르너의 임박한 이적과 그가 토트넘에서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팬들의 기대와 우려는 토트넘의 향후 경기와 시즌의 성과에 대한 흥미로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팀의 공격력 강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팀 밸런스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티모 베르너의 토트넘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라이프치히의 로제 감독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베르너 자신도 이적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유로 2024에서의 활약을 목표로 하는 베르너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독일 대표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소속팀에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토트넘과 라이프치히는 베르너의 이적에 합의했으며 베르너는 영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베르너를 임대 영입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는 충격적인 움직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베르너는 스페인 전지 훈련 중인 라이프치히 선수단을 떠나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런던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도 베르너의 영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토트넘과의 협상이 급진전되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베르너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며 시즌 종료 후 45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완전 영입하는 옵션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출전하면서 발생한 공격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펼치며 팀에 큰 기여를 했으나 그의 부재는 팀의 공격력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베르너의 영입이 토트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의 경기력과 팀의 적응 능력이 토트넘의 공격 전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토트넘의 경기 전술과 시즌 전반에 걸친 퍼포먼스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현재 공격수 솔로몬을 포함한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1월 이적 시장을 통한 공격진 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호 베르너의 영입 가능성은 팀의 새로운 에너지와 공격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토트넘은 수비진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전 센터백 미키 판도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함에 따라 팀은 전문 센터백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토트넘은 풀백 자원을 활용하여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 등 선발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엘은 미넨이 루마니아 출신의 센터백 나도 드라고신을 영입한 것은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니콜로 스킬라 기자에 따르면 드라고신은 바이엘은 미넨과 개인 조건에 합의했으며 제노아로부터 3천만 유로의 이정료로 영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토트넘이 드라고신 영입에 가장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은 미넨의 선수를 빼앗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에게 두 가지 큰 과제를 남깁니다. 첫째, 토트넘은 공격진의 보강과 더불어 수비진의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둘째, 부상으로 인한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는 팀의 미래 전략과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도 드라고신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은 그의 뛰어난 수비 능력과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매우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드라고신은 불과 21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노아의 핵심 수비수로서 올 시즌 세리에이에서 풀타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 유스 출신으로 2021년 여름에 제노아로 임대되었으며 이후 완전 이적하여 지난 시즌 제노아의 리그 2위 달성과 일부 리그 승격에 기여했습니다. 신장 191cm의 드라고신은 건장한 체격을 바탕으로 세리에이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드립을 돌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강점을 보였습니다. 1대1 마크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도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은 드라고신과 장기 계약을 두고 개인적인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이 성사된다면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고신의 젊은 나이와 뛰어난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그는 토트넘의 장기적인 수비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트넘은 현재 부상으로 인한 수비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드라고신의 영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영입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과 전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